6, 5, 4, 3, 2, 1 숙보 고척돔에 야구 보러간 데드풀과 울버린 관중들이 응원과 부르는 차원이 다른 한국야구 문화의 신기 안녕하세요. 2024년 7월 8일 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에스파의 아마게또 드렸고요. 10시를 알린 헤드라인 고척돔에 야구 보러간 데드풀과 울버린 관중들이 응원과 부르는 차원이 다른 한국야구 문화의 신기였습니다. 지난 7월 3일에 영화 데드풀과 울버린 홍보차 해외 스타 라이언 레이놀즈와 휴장맨 그리고 션 레비 감독이 대안을 했고요. 2박 3일 동안 빡빡하게 일정을 소환한 뒤에 5일에 출국했습니다. 대안 기간 동안 웹 예능도 찍고 SBS 인기가요도 나오고 워터밤에도 들렀더라고요. 그리고 바쁜 와중에 고척돔에 방문해서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하기도 해서 화제였습니다. 한국 야구 경기를 왜 관람한 거냐 질문이 나왔더니 도시 갈 때마다 한 명이 하고 싶은 문화적 경험을 무조건 하기로 했는데 레비 감독이 한국 야구를 보고 싶다고 해서 두 배우는 멋 모르고 야구장에 왔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야구에 흥미가 없다가 야구를 보고 또 문화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레이놀즈는 미국 야구보다 한국 야구가 더 재밌다. 휴장맨도 한국 경기는 차원이 다르다. 관중들이 응원가 부르는데 소리가 엄청 컸다면서 굉장히 흥미로워했다. 이런 후문입니다. 한국 야구는 경기도 재밌지만 사실 단체로 응원을 즐기는 그 문화가 굉장히 재밌기 때문에 야구장 음식도 맛있고요. 아마 데드풀과 울버린도 한국 야구 문화 매력에 흠뻑 빠졌으리라 생각이 되고 또 참고로 야구에 재미하면 치어리더의 응원 댄스도 하나의 볼거리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조만간 베텐의 치어리더분들이 또 나오시니까 그때 자세한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또 이번 주에 부탁드립니다. 채팅창에 베텐 나와서 마피아 했어야지라고 하신 분 있는데 영화 티켓 HR은 꽉 채워드릴 수 있는데 말이죠. 저희한테 와서 홍보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이번 주도 역시 잘못된 남자 정용국 대신에 스페셜 고민 상담소를 가겠습니다. 오늘은 정용국 씨의 개그맨 직속 후배 일주워터 씨가 함께해 줄 건데요. 일주워터의 뚱한 상담소도 기대해 주시고요. 고민 있는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베텐은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땡카오티비,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지직으로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오늘은 프리선언이 있습니다. 일상 문자도 편하게 보내주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9920님, 베디 미우세에 또 나오셨더라고요. 닭가슴살 양이 적은 것도 아닌데 고추장에 양념까지 먹으면 다이어트 의미가 없지 않나 싶어 문자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참 맛있는 게 맞더라고요. 세상에. 그리고 제로 제품들이 많아가지고 착각할 수도 있더라고요. 일침 좋았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정희수님, 지난주 땡디다스 행사에서 성재님을 눈앞에서 봐서 좋았습니다. 저는 손흥민 선수님보다 베디가 좋아요. 대해. 거짓말을 하고 계세요. 저도 저보다 손흥민 선수 보는 게 더 좋던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말씀이라도. 아, 그 토요일 행사 때 진짜 사람들 많이 오셨더라고요. 이번에는 그 공간 자체가 커가지고. 바로 또 출국하셨던데 내년에 또 봤으면 좋겠습니다. 0729님, 베디. 황제파워에서는 빵디가 매일 4부 코너 도중에 저매추를 하더군요. 저녁 메뉴 추천. 다이어트 중이신 베디께는 다소 가혹한 부탁이겠지만 오늘 야매추 당장 진행시켜주세요. 영차. 야매추. 저는 일단 오늘 일주어터님이랑 좀 전에 생록방을 해서 그런지 옥수수 요리, 옥수수 음식 월드컵 이걸 했거든요. 근데 팝콘에 일단 꽂혔습니다. 팝콘에 일단 오늘 먹을 거. 근데 팝콘이 메인디신 아니니까. 메인을 뭘 먹을지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너무 여러 가지가 떠오르네요. 자, 일단 생각나면 바로 말씀드릴게요. 7245님, 주말에 자려고 누웠는데 멀리서 매미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매미소리를 들어야 진짜 여름이구나 느껴져요. 빗소리, 매미소리, ASMR 삼아 꿀잠 잤어요. 스피오, 스피오, 그렇죠? 그거 들으면 사실 장마가 이제 끝나고 진짜 한여름이 온 것 같은 느낌 아닙니까? 8월이구나. 그리고 저 소리가 이제 끝날 때쯤에. 한 9월 초쯤에 끝나는데. 그러면 이제 가을이 슬슬 오는구나. 그거 아니겠어요? 프리서론이었습니다. 자, 오늘 고민 상담소를 함께할 스페셜 게스트입니다. 같이 화내주고 같이 웃어주면서 상담도 호쾌하게 잘해줄 것 같은 배텐 만능 게스트.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뚱한 상담소인지 모르고 나온 일주어터입니다. 오늘 직속 선배 정영국 씨 대신 상담 코너를 맡게 됐는데. 저희가 공지를 올릴 때까지 제목이 뚱한 상담소인지는 몰랐다. 네, 제목이 이거였으면 안 나왔을 거예요.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댓글로 뱉은 SNS에다가 뚱한 상담소란 말은 안 하셨잖아요. 라고 달았는데 좋아요가 많이 달렸습니다. 작가님이랑 친해진 줄 알았는데 아직 덜 친했나 봐요. 뚱뚱한은 아니고 뚱한. 뚱하게 상담을 좀 낸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좀 뚱하게 해볼까요? 우리 기분도 뚱해졌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헤어스타일은 뭐죠? 귀엽지 않나요? 귀여워요. 잠깐만 여기 보고 얘기한 것 같은데. 흐린 눈으로. 왜 왜 뽀글뽀글. 얼굴살이 잘 안 빠지길래 머리가 커지면 얼굴이 좀 작아 보일까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요? 결과적으로는 두 개 다 커졌어요. 부혈 머리 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무슨 말씀. 부혈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심경에 변화가 생기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그런 울적한 일이 있거나. 아니요. 조금 더 연예인 같지 않나요? 부혈 같아요. 아주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월요일인데 왼쪽 생방캠에 풍성한 머리가 있어서 낯설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렇죠. 항상 머리가 없는 분이 계셨는데. 아 맞네요. 더 축구인같이 됐어요. 이번 주는 다이어트 주간인가요? 아니면 안 다이어트 기간인가요? 안 다이어트 기간입니다. 안 다이어트 기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뭘 많이 드셨습니까? 그래서 저도 오늘 끝나고 팝콘 먹을 거예요. 저는 핫도그도 같이 시키려고요. 여러분 핫도그로 가는 게 좋겠네요. 영화관을 내 집으로. 아 그렇죠. 막대기에 달린 핫도그 말고요. 그렇죠. 밀어먹는 핫도그. 아 그걸로 여러분 추천드립니다. 칠리로? 네. 칠리여야 돼요? 아 칠리가 더 맛있습니다. 칠리 소스. 짝대기에 꽂힌 소세지는 핫도그로 쳐주나요? 안 쳐주나요? 아 그건 아니죠. 빵이 있어야 된다? 네. 빵이 있어야죠. 알겠습니다. 케네디 소세지. 네. 휴게소에서 파는 거. 전 전부 핫도그만 먹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려묘 소주가. 아 소주라고 하면 너무 술인가? 소주? 네네 소주. 아 네.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왜요요요요? 이제 뭐 사람으로 치면 암을 초기에 발견한 상태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 초기에 발견한 거니까 다행인 거군요? 네. 지금 그 암세포가 발견된 장기를 이제 떼내고. 아이고. 네. 좀 지금 입원하고 있습니다. 몇 살이에요 지금? 지금 7살이에요. 아. 이제 좀 노무로 넘어가는 시기에. 네네네. 여러분들 건강검진 꼭 하셔야 됩니다. 아 그나마 다행입니다 진짜. 네. 맞아요. 어떻게 그럼 완치 가능한 거죠? 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고양이도 항암치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악성인지 양성인지 좀 검사를 하고 나서. 이제 항암치료를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노견이라고 하신 분인데 제가 반려묘라고 했죠. 맞아요. 맞아요. 노묘. 네. 네. 자 일주워터님에게 온 질문이 있습니다. 0192님. 일주워터님의 연애남매 리뷰 영상 정말 재밌게 봤어요. 평소 연애 프로를 즐겨 보시나요? 연애 상담도 해주시나요? 일주워터의 연애관 궁금해요. 아 사실 제가 가장 못하는 상담이 연애 상담입니다. 누가 누굴 연애를 상담해 살짝 이런 느낌인데. 왜 못하시죠? 데이터 부족? 그렇게 부족하진 않습니다만. 그렇지 않다. 사실 사람 일은 사람이 알고 꼭 뭔가 친구들한테 연애 상담을 해주잖아요. 결국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나는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살짝 그런 느낌이에요. 특히 연애 관련해서는 좀 그랬던 것 같고. 어쨌든 자기가 대여봐야 된다. 연애 같은 거는. 나쁜 남자를 만나봐야 정신을 차리고. 아무리 그 사람 별론 것 같아 해도 지가 좋아하면 계속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자기가 데이터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게 연애이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베테러들이 있는데 거의 스몰 데이터 아니면 노 데이터거든요. 그래요? 뭐 한마디 해줄 수 있나요? 연애관. 사실 어렸을 때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 연애관은 지금 좋은 남자들은 언니들이 다채 같다. 제 나이대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좋은 남자 만나기가 좀 어렵다. 데이터도 부족하고 상대도 부족하고. 네. 표혼도 부족해요. 지금. 자 오늘은 고민 상담 스페셜. 일주어터의 뚱한 상담소입니다. 고민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를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항을 올려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로 비타민 B를 보내드립니다. B를. 네. 자 그러면 일주어터는 그럼 고민이 생기면 누구한테 상담하나요? 저는 엄마한테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엄마가 저랑 성격이 똑같아서. 그러세요? 네. 체형도 똑같고 성격도 똑같고 웃음소리도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복제 인간이에요? 거의 그런 수준이죠. 엄마의 젊은 버전? 그래. 진짜예요. 근데 엄마가 그거에 대한 되게 행복함이 있으시겠네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기가 좀 세요. 제가 봤을 때 신기가 좀 있다. 신기까지? 저는 골대는 경기 아침에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오늘 기분 어때? 이러면 엄마가 오늘 좀 괜찮은데 이러면 그날은 이기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막 슈퍼세이브 하고 날아다니는구나. 어느 뭔가 중계할 때 보면 일조타가 더 호쾌하게 몸을 날리고 때굴때굴 구를 때가 있어요. 근데 안 굴러도 되는데 구르는 거 알죠? 안 굴러야 되는데 이게 선방 맛집 느낌. 확 하고 그냥 가만히 풀썩 쓰러진 것보다. 땡글땡글 굴러주면. 제가 구르고 싶어서 구르는 게 아니라 몸에 이제 대각선이 뭐랄까 모서리가 없다보니 잘 구르더라고요. 꼭지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이제 콩벌레 느낌으로 공을 딱 안고 따다다닥 구르는데. 아 풍 전무님한테 상담 안 하나요? 김풍 작가한테. 아 풍오라보니는 사실 이러면서 말이 좀 많아요. 필요한 말만 딱 하지 않죠. 아 그렇죠. 필요 없는 말이 더 많다. 그렇죠. 그래서 좀 어렵다. 음식으로 치면은 포장지가 너무 많아요. 좀 과대 포장이죠. 과대 포장. 벗길 때까지 오래 걸리고 이상한 것까지 저희가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 거 알죠. 첫 포장지 쓸 때 어 뭔가 좋은 선물일 것 같은데. 그렇죠. 계속 뜯어보면 선물이 작습니다. 그렇죠. 버릴 게 많아요. 칠소풍. 7, 8년생들이 문제라고 하신 분이 있고. 묶지 마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상담 뚱한 상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혜리님 거 소개해 주실까요. 네. 팀 직원 중 여자는 실장님과 저 두 명이고요. 부장님 과장님 대리님까지 팀원이 다섯 분입니다. 저는 다이어트해야 해서 점심을 간편식으로 먹으려고 하는데 밥심으로 일해야지 마인드를 가진 상사뿐인 직장이 불편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혼자만의 점심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주연님은 다이어트할 때 단체 식사 자리는 어떻게 피하시나요? 이게 제일 다이어트할 때 강적이죠. 맞아요. 회식. 맞아요. 단체 식사. 저는 사실 자격지심이 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제 식욕을 잘 참습니다. 어 그래요? 뭔가 쟤 저렇게 먹어서 살쪘지. 이거를 듣기 싫어서 사람들이 많으면 잘 참고요. 집에 가서 혼자 많이 먹습니다. 이게 제일 살찌는 방법인데 사실은. 제가 딱 그 방법이에요. 오히려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그래도 꽤 사회생활 하느라고 먹고 오히려 집에 가서 안 먹는 사람이 말 날씬하더라고요. 맞아요. 항상 반대로 됩니다. 저도 좀 뭔가 집에서 혼자 먹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저도 항상 그런 편이었거든요. 단체로 같이 여행 가거나 그러면 아니면 수련회를 갔다. 이러면 굳이 잘 안 먹고 그냥 좀 깨작깨작 먹고 적당히 먹고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리고 그런 편인데 혼자 있을 때 먹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럴 거면 같이 있을 때도 많이 먹고 혼자 있을 때도 많이 먹으면 되지 않나. 저저저 먹는 거 봐라. 이런 얘기 그냥 즐기는 거죠. 아 그래요? 저는 아직까지 그 얘기를 못 즐기겠더라고요. 뭔가. 그리고 저는 이제 너튜브를 다이어트 너튜브를 시작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나만 안 먹는 모습을 찍는 게 그게 조회수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잘 버틸 수 있어요. 조회수의 괴물이 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 팀원 중에 두 명만 여자고 나머지 세 분은 이제 뭔가 먹는 거에 있어서 좀 따지기가 어렵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자 1조터의 1팀. 저녁을 간편식으로 드세요? 이게 그렇게 안 돼 근데. 아니 근데 점심을 간편식으로 드시잖아요. 그럼 저녁을 무조건 집에서 밥을 먹습니다. 이거를 반대로 해야 돼요. 점심을 왜 간편식으로 먹습니까? 이게 사실 조삼모사 다이어트이긴 한데. 그렇죠. 그거 순서를 잘 짜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본전생각님. 남자분입니다. 네. 고등학생 때부터 굉장히 친하게 짓는 친구들이 4명 있는데요. 2년 전부터 친구 한 명이 제 생일 선물을 안 주더라고요. 막상 만나면 어색하지도 않고 저희 사이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내 생일 선물은 왜 안 챙겨주냐 물어보기도 애매합니다. 못 받은 지 3년째가 됐는데 8월에 있을 그 친구 생일에 저는 늘 그랬듯 선물을 줘야 할까요? 저한테는 왜 선물을 안 주냐고 유치해 보이더라도 물어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 근데 친구가 굳이 달라고 안 했는데 챙겨주시는 거예요? 음 그렇죠. 이 정도면 친구가 아니라 짝사랑 아닌가요? 음. 그렇죠. 남자들끼리긴 할 텐데. 그래도 뭔가 생일 선물을 계속 주는 어떤 인싸력 있는 친구인 거죠. 안 주고 안 받기가 사실 제일 편하긴 한데. 맞아요. 차라리 안 주시지. 근데 어쨌든 이분의 본전생각님의 마음을 보니까 계속 주긴 하는데 그래도 나도 좀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아 그럴 수 있죠. 일방통행은 아닌 겁니다. 그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있는데 그 메신저에 생일이 뜨도록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설정을 숨길 수도 있는데 그걸 숨기시면 못 받을 확률이 크다. 아 일단 그걸로 좀 띄워라. 네. 일단 그걸로 좀 띄우고 뭐 SNS 스토리라든지 오늘 나 선물 못 받았다. 이런 거 자랑을 좀 해야 된다. 그렇죠. 일단 그 땡톡의 그 생일 알림 이거는 사실상의 내용 증명이거든요. 공고 공고. 아 그렇죠. 내용 증명이죠. 보고 올리듯이 이게 사실상 공적 기능을 해요. 아 맞아요. 진짜 공적 기능이에요. 어느 정도는 하나 올려놔야 됩니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안 하고 사람들이 한 절반 이상은 모르기 때문에 생일 공고를 좀 해가지고. 네. 일단 그거부터 좀 회수률이 높아질 거다. 네. 맞아요. 회수률이. 그래서 좀 공적 기능을 사용하셔서 내용 증명을 보내라. 그렇죠. 우린 톡 친구가 없다라고 하신 분인데 그럼 어떡하죠? 없다고? 좀 마음 아프네요. 생일이 그 혹시 공지 기간도 있나요? 아 그 3일 전부터 뜨더라고요. 곧 생일인 친구. 아 3일 정도. 네네. 그리고 지난 생일도 뜹니다. 이 친구는 생일이 하루 지났다. 그러면 개인이 설정하는 것들에서 한 달 동안 띄워놓을 수도 있나요? 아니 그거는 안 돼. 생일 달로 챙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 그럼 그건 안 되더라고요. 한 달 동안 공고. 유료로 하면 안 되나? 유료 기능 넣어가지고. 오 근데 나쁘지 않네. 괜찮죠. 유료로 해가지고 나는 신문에다가 부고 뭐 부음 이런 거 내듯이 나는 생일을 한 달 동안 띄워놓을 거다. 괜찮은데요? 그리고 유료 결제도 등급별로 해가지고 유료 결제를 세게 해요. 다이아몬드 등급으로 하면은 모든 사람들의 핀 설정처럼 써요. 상단으로. 그것보다 생일선물 안 받는 게 더 싸게 먹힐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나? 땡카오 솔깃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근데 또 제가 땡카오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좀 올라야 돼요. 설정했는데 연락 안 오면 그때는 어떡하냐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때 어떡하죠? 이때는 진짜 내용 증명을 보내야죠. 톡으로? 예예. 1대1 내용 증명? 그리고 좀 귀엽지 않아요? 뭔가 내용 증명의 형식을 따가지고. 내가 너 생일 때는 뭐 얼마어치에 이걸로 줬는데. 이게 뭐 오고 가는 정이 있지 않겠니? 뭐 이런 느낌으로. 귀엽게. 위시리스트 같은 걸 핀 설정으로 올려놓는 방법? 아 나쁘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이 중에 하나 골라서. 아니면은 그 프사를 그 위시리스트로 바꿔놓으세요. 캡처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생일 한 일주일 전에 위시리스트에 한 2, 3만 원대. 좀 내 친구들이 부담스러지 않는 선에서. 딱 2, 3만 원이 제 돈 쓰긴 아깝고 선물 받긴 좋은 금액이거든요. 그런 것들로 채워놓습니다. 아 그래요? 위시리스트도 또 등급별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괘씸한 친구들에게는 한 15만 원대 뜰 수 있게. 비싼 거 보이게? 모든 게 유료로 되네요. 음. 이런 아이디어 좋죠? 나쁘지 않네요. 물렸으니까. 물렸어요 안 물렸어요? 많이 물렸죠. 덕분에 좀 오를 것 같아요. 자 소란의 리코타. 아 일침 안 했구나. 일주워터의 일침. SNS로 내용 증명을 보내세요. 이상 물린 사람입니다. 네. 자 소란의 리코타 치즈 샐러드 듣고 옵니다.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호쾌한 웃음소리로 고민 해결해주고 힐링도 시켜주는 게스트 일주워터님과 뚱한 상담소를 하고 있습니다. 0391님 일침 부담스러우시죠? 아 예. 티나나요? 만렙 개그맨 정용국도 이 코너를 제일 싫어합니다. 아 정말? 일침 타이밍이고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려놓으면 됩니다. 아 예. 3882님 일주워터 돼지코 머리 왜 안 썼나요? 아 오늘 파마를 해가지고 이 머리를 좀 뽐내고 싶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0만 원이니까. 잘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민 상담소 뚱한 상담소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성현님 거 소개해주세요. 네 김성현님입니다. 남자친구가 4월 달에 퇴사 후 행정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어요. 30대 중반의 나이고 그간 모아둔 돈이랑 퇴직금으로 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올해 1차 시험 불합격하고 내년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묵묵히 응원해주는 게 맞을까요? 오히려 제가 걱정도 되고 조급해져서요. 대충 나이 비슷한 일주워터님은 주위에 새로운 시작을 하는 지인들 응원해주는 편인가요? 아님 현실적으로 조언해주는 편인가요? 행정사가 뭐죠? 그러게요. 그래도 한 7급 정도 되는 건가? 아 그래요? 네. 뭔가 좋아 보이지 않나요? 저도 잘 몰라가지고. 그렇군요. 자 퇴직금으로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1차는 근데 바로 떨어졌다. 내년 거를 이제 준비하고 있다. 1년 정도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네 1차에 불합격. 새로운 시작을 이렇게 하려는 사람들. 아예 이제 다른 인생을 살겠다. 네네. 30대 중반의 나이에서 사실 1년 정도는 저는 응원해줄 수 있다고 보는데 그 후가 좀 문제다. 이게 결혼을 생각하시고 계시는 커플이라면 사실 1년 정도만 봐줄만하고 그 다음은 좀 힘들지 않을까. 이제 결혼을 하려면 어쨌든 둘 다 돈을 모아야 되고 하니까요. 그렇죠. 조금 직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네요. 그렇죠. 30대 중반이면은 물론 이제 결혼을 늦게 하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죠. 그리고 남자분들은 군대 다녀오시니까 2년이 좀 이렇게 됐다고 하면 그렇죠. 2년은 제가 기다려줄 수 있다. 여자로서. 우리는 군대를 안 갔으니까. 그러네. 그런데 또 이게 2년 넘어가면. 왜냐하면 올해 이미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내년. 그리고 사실 1차 정도는 붙어줘야 이게 좀 더 진심으로 응원을 해줄 수 있는데 이게 살짝 좀 그렇네요. 행정사. 그런데 자격증인 거 보니까 이게 자격증 생겨서 바로 어떤 회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개업을 해서 일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아 그러네요. 여기 밥퍼먹어스님이 행정사는 개업해야 된다. 아 그래요? 아 별론데요? 죄송합니다.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사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자격증을 따서. 저도 이게 이 분야가 뭔지 잘 몰라가지고. 아 참. 엄청 어렵네요. 아무튼 30대 중반이면 어떤 나이든 약간 새로운 도전을 할 때는 약간 마지노선에 있는 것 같거든요. 아 그렇죠. 이게 뭐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할 말은 없고 그런데 이제 여자친구가 있고 만약에 말씀해 주신 대로 결혼을 할 수도 있다. 네. 그럴 경우에는 걱정은 되죠. 미래를 서로 합치는 거니까. 그러면 퇴직금으로 카페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카페요? 행정사보다 더 최악인데요? 더 그래요? 카페는 일단 카페를 개업하고 싶은 사람들 중에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살짝 겉멋이 있다. 아 그래요? 제 경험담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아 그래요? 김풍 된다라고 하신 분 있고. 옷 카페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아 예예. 그렇죠. 뭐 일주일 어떤 카페도 있었고요. 뭔가 내가 사장을 한번 해보고 싶다. 살짝 나만의 작은 카페. 이런 걸 생각하시면 살짝 겉멋든 사람들이 많다. 본인이랑 김풍이랑 너무 두 가지 사례로만 그냥 한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둘 다 꽤 다 표기만 했기 때문에 이건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카페를 하고 싶어하는 남자랑은 결혼하시지 마라. 대출이 많이 생기나요? 아니요. 저는 뭐 대출은 안 했고. 그냥 날렸다? 네. 대출까지는 안 했습니다. 네. 다행히. 나만의 작은 카페. 그러니까. 그러면 집에서 그냥 캡슐 커피 사 드세요. 그렇군요. 카페에는 경기를 일으키시는데. 물론 잘 되는 분들도 있고. 당연하죠. 근데 저는 뭔가 카페로 돈을 벌고 싶으시다 하시면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게 낫다. 그게 안전하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만의 뭔가 완전히 일주어터 만의 그. 아니요. 감성이 가득한 카페. 노 노. 노 노 노. 카페 일하면 감성이고 뭐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많이 크게 드셨네. 행정사. 프랜차이즈도 불안불안할 수 있지만. 아 그렇죠. 해성재 팬카페 어떠냐고. 팬카페 있으세요? 네? 팬카페. 카페는 없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팬들이 어디선가 암약하고 있어요. 아 그래. 임시 망명정부 세워놓고. 아니 나중에 오라버니 생일카페 이런 거 놀러가면 재밌겠다. 아 한 번 했었어요. 오 진짜요? 가셨어요? 한 번 해주셔가지고 갔죠. 오. 가서 그 또 저 때문에 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잔뜩 드시고 가시라고. 결제 싹 밀어놓고 갔죠. 아 정말로. 오 역시. 생사당이라고 부릅니다 저희는. 자 그러면 김성현님께 일주어터의 일침. 2년만 기다려주세요. 확실히 고평의 직계라 그런지. 뭔가 금융과 관련된 부분은. 약간 칼같이. 한계를 설정해놓네요. 2025년까지만. 2년 정도면 사실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저도요. 딱 이렇게 여자친구로서 옆에서 진심으로 응원해줄 수 있는. 2년 정도. 군대 또 가자고 하신 분이 있고. 뭐요? 남들 군대 가는 거 그렇게 좋아해요. 아 그래요? 다들 갔다 오셨구나. 그렇죠. 자 8375님. 사내 연애하다 저한테 들킨 커플이 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 안 하겠다 했는데도 제 눈치를 살피네요. 사실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다른 팀원들도 둘의 연애 사실을 아는 것 같습니다. 저 둘 사귀는 것 같지 않아? 라고 제 친한 동기가 뒤에서 자꾸 얘기하는데. 솔직히 이 상황에서 두 분이라면 정말 입 다물고 비밀 지키시나요? 직장 사람들과의 의리를 지키는 편인가요? 저는 사실 옛날부터 유명한 입 가벼운 사람이거든요. 저는. 뭘 알면 안 되네요. 아 예. 전 뭘 알면 안 되고. 사실 이제 좀 개그 욕심 있는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좀 아는 사실을 과장하게 얘기해가지고. MSG 치죠. 아 그렇죠. 그렇게 뭔가 비밀에 떠벌리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냥 손잡고 있는 거 봤는데 내가 걔네들 딥키스하는 거 봤잖아.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 길게 하더라. 소리도 났어. 이런 느낌을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제가 나이 되면서 느끼는 건 사회생활 하면 귀는 열고 입은 닫아야 한다. 귀는 이미 열려있죠. 원래 그 속담 아니야? 지갑은 열고 입은 닫아라? 뭐 그런 느낌. 귀를 열어라. 귀를 열어라. 왜냐면 남의 비밀 알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귀를 여시고. 하지만 입은 닫아라. 명언이 생각나는데. 그렇죠. 비밀은 묵히면 묵힐수록 가치가 높아집니다. 물론 나 말고 딴 사람들까지 알게 되면 그때는 가치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살짝 고품 느낌이네요. 근데 비밀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는 투자하지 않고 내가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예. 저는 비밀의 스위스 금고라고 불렸습니다. 절대. 누구에게도 어떤 이유로도 오픈하지 않습니다. 입이 무거우세요? 입은 무거워요. 그래서 저희 회식하실 때도 자기의 비밀도 하나도 오픈 안 하시고. 그냥 자기 얘기를 안 하시죠. 비밀이 없어요 저는. 가치 있는 비밀이 없기 때문에 오픈할 것도 없었던 거고. 그래서 미우새에서 고아망아리 하냐고. 거기다가 제가 소리를 지르죠. 아 그렇구나. 누구로욱 누구로욱 사근노. 그렇죠. 아 그렇구나. 저 형 아무것도 없으라고 하시면 돼요. 맞습니다. 뭐 없어요. 예. 그렇고 어쨌든 사내 연애 같은 거는 비밀이긴 한데 사실 오픈해봤자 가치로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아 맞아요. 내가 사내 연애를 누구한테 슬쩍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어쨌든 직장 동료잖아요. 네. 직장 동료가 그 사람을 높게 평가하지도 않아요. 어 이 사람 정보가 많구나. 이렇게 보지도 않고. 그렇죠. 그냥 이 사람 입이 가볍구나. 이렇게밖에 판단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얻을 게 없어요. 직장에서는. 그렇죠. 아니면 뭐 사장님한테 가서 저 둘이 사귀니까 저 연봉 좀 올려주시죠. 이게 돼요? 안 되잖아요. 아 하등 좋을 게 없네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호사가구만. 저 사람 조심해야겠다. 이렇게밖에 될 게 없기 때문에. 네네네. 이렇게 비밀을 알고 그거가 무슨 권력이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사내에서도. 맞아요. 그러네요. 그거는 별로 가치가 없는 권력입니다. 맞습니다. 업무 얘기만 하시고. 네. 그러면 이분께 일주어터의 일침. 입 다무세요. 드실 때만 여세요. 재빙창에 이정은 배우 라디오에서 보니 반갑네요라고 하십니다. 저요? 너 진짜 처음 들어보는데? 이정은 배우님은? 목소리는 비슷하다 근데. 그래요? 웃는 소리랑. 제가 안재홍 배우님은 많이 들어봤거든요. 이정은님은 또 영광이네요. 안재홍 X 이정은. 이렇게 합성이에요. 느낌이. 그렇군요. 머리 스타일이 비슷해요 진짜. 진짜요? 영광입니다. 낮과 밤이 다른 그녀 잘 보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면 되고. 감사합니다. 요즘 JTBC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스위트하시네요. 안재홍님은 있네요 진짜. 많이는 들었습니다. 안재홍님이랑 그 이재은님. 이재은님이 조금 이제 고무줄 몸매로 좀 유명하시잖아요. 좀 살이 찌셨을 때 닮았습니다. 유민상과 이정은 잘 보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면 되고. 아 유민상 선배는 좀 아니죠. 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배끈하네. 아 미안합니다. 자격지심 때문에. 오늘 배고픈 라디오인가요? 라고 하시면 되고. 자 그럼 스포츠필립님 거 소개해 주세요. 네 스포츠필립님입니다. 롯데 팬입니다. 조카가 태어날 때부터 같은 야구팀을 좋아하게 만들어서 같이 직관을 다니고 싶었는데요. 초등학생이 된 조카는 지금까지도 야구를 좋아하지 않고요. 롯데는 못해서 재미가 없대요. 이런 조카한테 어떻게 일침해 주죠? 어떻게 하면 야알못이 야구에 흥미 붙이고 직관까지 하면서 즐기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조카를 위하는 삼촌이 아니다. 왜 그런 걸 알려주나? 롯데를 왜 중독시키냐? 왜 전염시키냐? 저도 엄마나 지금까지도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있고. 야알못, 추갈못 이런 말들을 고인물 팬들이 많이 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새로 영입되려고 하고 좀 한번 맞들여 볼까 하는 기웃거리는 팬들한테 이제 약간 탄압하기도 하고. 맞아요. 아 이게 야알못이야 뭐 이러는데. 사실 완전히 외부에서 유입되는 스포츠라는 걸 한번 좋아해 볼까 하는 분들도 따집니다. 팬질도 효율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좀 잘하는 팀으로 먼저. 팬질은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스트레스 산업이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스트레스 산업이죠. 이게 사실 팬들은 스트레스 산업이에요. 그래가지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최소한으로 받으면서 만족감을 가질까라고 보면은 그게 오히려 야잘하리일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딱 보니까 이 팀은 안 되겠는데. 더 똑똑한 거죠. 보니까 대이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그렇죠. 1조터 태어나서 94년에 92년이죠. 93년. 93년인가요? 네. 우승한 게. 아 롯데요? 네. 92년. 그러니까 태어나서 못 본 거잖아요. 스윙파가 우승을 더 먼저 했고.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염종석 형님 그립습니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니 근데 저는 제가 롯데 딱 입문했을 때 로이스터 감독님이라고. 아. 선배가 트리오 있을 때예요. 아. 이데오 홍성은 가르시아. 희망고분 할 때. 그때는 이기면 화끈하게 이기고 지면 확 졌어요. 재미있었어요. 근데 차라리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 알죠. 스트레스 선업이라면 도타민을 어마어마하게 분리시킨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낙담시키고. 그 두 가지를 왔다 갔다라도 해야 돼요. 맞아요. 차라리 좋을 때 확 좋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스트레스가 좀 완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스몰 야구 롯데 도루 따윈 없었습니다. 그런 화끈한 야구. 그때 제가 좀 빠졌었는데 요새는 뭐 다 좀 이상해져가지고. 그렇죠. 아. 점수를 좀 나눠서 내라.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던 그런 시절이죠. 딱 그런 시절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것이 과연 야잘하리고 야알못이냐. 이걸로 보면 조카가 야잘하릴 수도 있어요. 맞아요. 뭐 저런 팀 응원해가지고 몇 년 편하다가 가끔 하은하고 이 정도가 낫지 않냐. 근데 그러면 좀 묘미가 없지 않습니까? 스포츠의 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중독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중독자예요. 자 그러면 스포츠필림님께. 네. 조카 혹은 이 분께. 일주어 더해. 일침. 혼자 보세요. 내 취향을 누가 이렇게 강요하고. 이런 건 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리고 뭐 좋은 거라고 조카한테 그렇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진정한 야잘하리면. 혼자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아예 이 산업에 뛰어들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다. 맞아요. 자 김도용님 남자분입니다. 번아웃이 와서 회사에 장기휴가 신청하고 제주도로 한 달 살기 왔어요. 문제는 친구나 지인들이 제주도에 놀러오면 꼭 저희 집에서 묵고 싶다고 제가 사는 집을 숙소처럼 이용하는 건데요. 진짜? 처음엔 친구니까 하고 참았는데 친구가 부모님까지 모시고 오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 친구한테 진지하게 그만 좀 왔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거 맞을까요? 당연히 맞죠. 이걸 굳이 저희가 대답해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아 근데 김도용님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저도 앞에서는 말 못합니다. 아 그래요? 뒷담화를 좀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용당한 적이 있어요? 아 많죠. 뭐 어디 있을 때? 아 뭐 옛날에는 막 이런 거 있죠. 제가 너튜브로 조금 이제 인지도가 얻기 전에. 그때는 뭐 거듭도도 안 붙은 선배들이. 뭐 이제는 조금 했다 해가지고. 뭐 자꾸 자기 채널에 부르고. 나도 나가서 먹고 싶고 나와 나와. 어 막 그런 거. 뭐 용국 선배도 원래는 저한테 인사도 안 해줬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스페셜 DJ를 하면서 용국 선배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뭔가 뿌듯했고. 그래도 허리 한번 부러뜨렸잖아요. 예 맞습니다. 원죄가 있기 때문에 정영국한테는. 아 맞네요. 그것도 그래요. 아 그리고 뭐 저는 뭐 돈 빌려달라면 좀 거절을 못하는 편이고. 아 그래요? 네 좀 빌려주고 좀 그런 스타일입니다. 얼마까지 빌려줘요? 저도 가끔 빌릴 수 있나요? 예 뭐 100만 원 따니. 뭐 오라버니한테는 해줄 수 있죠. 음 아 이게 사실 어렵긴 하죠. 근데 이제 친구는 친구였는데 친구를 잃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다르게 재정립할 것이냐. 아 그러니까 이건 근데 친구가 좀 너무하다. 음 근데 제주도는 사람들이 참 놀러오는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죄책감을 거의 못 가져요. 아 또 국내라서. 네 제주도 와가지고 오야야 나 제주도 왔는데 일단 연락해요. 아 맞죠. 뭐라도 생길까라는 생각에. 안내 잠깐 하고 그리고 그러면 여행하는 내내 같이 있을라 그러면 또 그것도 싫어해요. 아 그죠 당연하죠. 안 가냐? 아 근데 맞는 말씀인 것 같은 게 제주도 사는 친구가 있으면 제주도 가면 딱 연락하는 것 같긴 해요. 연락은 해요. 어 맞아요. 근데 사실 웃긴 게 제주도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어 맞아 생각보다 엄청 크죠. 그래서 나 제주도 왔는데 안 오냐? 이래요. 아 근데 저쪽이 한 시간 반 걸려서 와야 되면 그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해외 온 것도 아닌데. 아니 그런 식이면 모르겠는데 이 김도용님 친구분은 아예 처음부터 너의 집을 베이스 캠프로 하겠다 이거잖아요. 이거는 선을 넘었죠. 그렇죠. 제주도 집은 숙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사람 사는 집입니다. 부모님까지 모시고 온다는 거는 좀. 이거는 돈이 없으면 여행을 안 가야죠. 일을 하셔야죠. 쉐르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분께 일주워터의 일침. 우도에 있다고 하세요? 우도까지 찾아온다 이제. 아 진짜로? 우도는 배도 타야 되는데? 야 땅콩 자루로 준비해놔라 이러면서. 아 진짜? 온다니까. 페리 타고 온다니까요. 우도에 있는데도 온다고 하면 그건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럼 진짜 그지구나. 마라더라고 하라고. 질문이 있고. 자 그러면 이혜진님 꺼 소개해 주세요. 네 이혜진님입니다. 남편이 음식을 항상 남기는 버릇이 있어요. 콜라를 마셔도 밑장깔 듯 남기고 밥도 한 숟가락씩 꼭 남기고 만두나 튀김 등등 음식도 남겨요. 수박을 먹어도 밑에 빨간 부분 조금 남기고 보기가 싫습니다. 좋은 버릇도 아니고요. 음식 남기는 소식자 남편한테 일조터님의 일침이 필요합니다. 음 좋은 남편인데요. 수박 밑에 빨간 부분 조금 남은 거 내가 대신 먹어준다? 어 먹으면 되지. 이게 무슨 이거는 보기 견솔이에요. 아 그래요? 나 그 정도까지는 싫은데. 어 그래요? 너무 수분이 많잖아요. 밥 한 숟가락 남은 거 좋다? 어 그치 그거는 먹을 수 있지. 절반 정도를 남기면 절반 정도를 남기면 그거는 땡큐인데 이렇게 약간 밑잔 느낌으로 밥 한 숟갈 만두 튀김 조금 뭐 이러면 열받을 것 같은데 저는 만두 튀김 조금 한 개씩 남는 게 좀 너무 좋지 않나요? 일조터의 이상형이다. 어 맞네요. 저의 연애관이네요. 수박 밑부분에 조금 남은 거 그거까지 먹는 거면 사실 칫솔도 같이 쓰는 느낌 아니에요? 그 정도예요? 아니 뭔가 그런 거는 이제 뭔가 짜투리로 귀엽게 뭐 수박 주스를 만들어 먹어도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손재주가 있구나. 이게 좀 얄미울 수가 있으면 남편은 반대로 해야 됩니다. 먹기 전에 덜어 먹어야죠 지가. 그쵸. 이걸로 이렇게 남기는 거는 조금 사실 여성분한테 뒷처리해라 이런 느낌인데 사실 저는 좋습니다. 저는 좋습니다만 혜진님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다. 그쵸. 아예 이제 소식자인데 미리 남겨주는 소식자 있잖아요. 아 그쵸. 뭐가 왔는데 어 이거 김밥 절반 네가 먹어. 이렇게 딱 띄워주면 배운 사람이지. 행복하죠. 사실 그게 맞는 거긴 하죠. 근데 남은 수박이랑 밑잔 콜라랑 밥 한 숟갈 이거는 그래? 밥 한 숟갈 남기면 음수분의 기어친이라고 하죠. 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 수는 있겠다. 하지만 저는 뭐 괜찮은데요. 역시 소아비만 출신은 보법이 다르다라고 채팅창이 있었던 거긴 한데 제작진이 굳이 이걸 건져와서 저한테 읽으라고 띄워줬어요. 뚱아 상담소부터 시작해서 아주 불쾌한 방송이네요. 짠 마누라라고 하신 분이 있고 일주워터는 보법이 다르다. 짠 마누라 자 그러면 이혜진님께 일주워터의 일침 복에 겨운 소리 하지 마세요. 아 예혜진님 농담입니다. 짠 마누라 친환경 마누라라고 하죠. 그래요. 환경이 아주 좋은 거죠. 자 그러면 조혜진님꺼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조혜진님입니다. 아 시간이 없대요. 아 그래요?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배성재텐 자 오늘은 일주워터님과 함께했습니다. 남유정님 일주워터님 일침 듣는 거 더 재밌는데요. 오늘 처음 봬요. 너무 귀여우세요. 방송 듣고 땡튜브도 보고 잘게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하시지? 그러니까요. 성함도 예쁘시네요. 자 근데 지금 진짜 속보가 떴습니다. 중부 지역에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특히 충북 보은군 쪽에 홍수특보가 발령됐습니다. 보은군에 있는 하천 보청천 부근에 사시는 분들은 라디오나 TV나 또 홍수통제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날씨 상황을 수시로 체크하시고요. 홍수가 발생하면 이제 시군 통제에 따라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하셔야 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대피 안 하시면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런 것들 안내를 체크하세요. 지역별로 요즘 비가 아예 다르게 오니까 꼭 체크하시고요. 자 일주어터님 오늘 고생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뵈야 되나요? 네 그렇죠. 이번 주인가 아무튼 다음에 뵙겠습니다. 자 김진표 BMK 아직 못다한 이야기 끝곡입니다. 양안 꿈꾸세요.